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네. 그 왕년에 어디서 디제이 보셨었어요? 종로. 종로상가. 그 유명한 종로상가에서 와. 종로 쪽이면 내가 좀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종로에서. 몇 년도에서 하셨어요? 네. 93년. 92년. 아 그때까지도 방송하는 데가 있었어요. 서울에. 저는 85년도 되니까 다 없어졌던데. 네. 관철동. 네. 관철동이요. 네. 관철동이면은 그 광화문. 종로상가 뒤에요. 뒤에 관철동. 아. YMCD는 이가. 그렇죠. 그렇죠. 이가하고 상가 사이. 이가하고 상가 사이 뒤편. 네. 뒤편. 네. 맞습니다. 92년도에. 91년도 2년도. 아. 난 못봤는데. 이상하네. 이야. 숨어서 지냈어요. 아. 숨어서 지냈어요? 네. 거기서 어떤. 진행했을 때 그때 어디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호프집인지 다방인지. 제가. 제가 기억나는. 레스토랑인지. 레드옥스. 레드옥스.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해.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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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친구 아버지가 되네요. 아. 거기서 오픈하신 사장님이. 아니. 친구 아버지가 있네요. 아. 친구 아버지가 있네요. 아. 아. 잠시 있었습니다. 잠시. 아. 그러셨습니다. 아. 인사동에 있었고. 아. 인사동. 네. 고쪽 멤버분들이시네. 이제 봤더니. 서울. 서울. 서대문 안에. 네. 나는 서대문에 있었어가지고. 정로 쪽에 있었는데. 이제 무서워. 네. 기가 좀 죽어. 심했어요. 네. 파워가 좀 쎄었어. 네. 자. 그러면 본인 소개. 이민형. 알겠습니다. 아. 이민형씨. 네. 아. 잔나비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8년생. 네. 잔나비띠. 네. 자. 그러면. 그. 현재 근무하는 데는 역시 똑같이. 같이 이제. 하이닉스. 네. 네. 근무를 하시고.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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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노래를 부르셨는데 여기 사실 힘들어요. 네. 에코도 전혀 없고. 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벌칙도 있고. 벌칙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그. 지금. 그. 내일부터 이제 그. 동영상을 볼 건데. 아. 아. 가족분한테 누구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아. 사모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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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랑한다. 주연아.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네. 뭐. 그 이상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사랑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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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씨. 네. 사모님 이름이 주연씨인가 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불러줄 노래가. 미련한 사랑. 아. 김동욱씨예요. 네. JK 김동욱. 네. JK 김동욱.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쉽지 않은데. 잘 해야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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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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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JK 김동욱씨의 미련한 사랑 갑니다. 네. 네. 자. 우리 아군분들도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부릅니다. 널 아무렇지 않은 듯 매일은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마치 언제라도 나를 떠나버릴 수 있을 것처럼 농담인 줄은 알지만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힘없이 웃고 있는 나는 널 떠나보네 자신이 없어 미련한 사랑인지 답답한 사랑인지 내일은 아직 멀리 있는데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느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히 너를 애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나는 내일을 나는 이별을 지금 함께 잇따른 잊은 채 일연한 사랑이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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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일명 땡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다음 선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돼서 벌칙이 있습니다 네 자 누님 출동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중간에 땡이 참 드문데 네 끝까지 가야되는데 벌칙이 어떤거에요 아 아 목소리가 그냥 뭐하다고 80점 이렇게 땡했는데도 80점 주시네 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님 출동해서 한병씩 기를 괴롭혔다고 돌아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쭉 돌리는거에요 지금 벌칙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